확장이 안 돼요 여러분 귀엽고 싸서 샀는데 확장이 돼야지 더 짐을 많이 넣을 수 있는데 확장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캐리어 사실 때 확장형을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부족하고 싶어졌어요 즐거운 puisqu 콕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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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디서 인증샷을 찍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자세한 이벤트가 궁금하시다면 다오베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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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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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간다 어 반려동물 일정 다르죠 아 맞다 아 대문이 저기를 두드려 했네 어 저기 앉으면 아이유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유 아이유 전시된 제품들은 모두 구매 가능하시고요 구매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제품마다 번호가 보셔 되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나이스 그럼 어디 어디 가 아 나이 조그마한 거 귀엽다 나와지? 이 색보다 이 색이 더 예쁘지? 책이 너무 예쁘지? 맞아 이거 살거야 내가 어떻게 지내요? 이걸 doch 네네네 정보 정도 나에게 상관없어 자 일로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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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맛있어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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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참 멀었네 한참 멀었는데? 휴가.. 저거 한 잔치 뭐여? 오 야 진짜해 밥만 했지? 아아 밥에서 먹을 수 있구나 하하하 영상인데? 워싱턴 같다 도전 도전 추천 도전 도전 going 쓰러졌다 zur 도전